그나마치 지금 우리 진짜 우리도 왜.. 수박나는 진짜 어린이잖아 똑같아요 얘들아? 네? 그래? 에스티로더 언니 왜 이렇게 좋은 거 많았어요? 언니 나이가 있잖아 너희처럼 어린이때는 이니스프리 써도 돼야 이제 언니가 가사진게 이제 조금 고가를 쓰는 것이지 언니 어떤 분이 지영선수는 이모래요 언니 아니래요 야 그분 차단시켜 봐 넌 누구야 이름? 연화 뭐? 연화? 연화 연화? 예쁘다 연화 예쁘다 어휴 얼굴도 그냥 꽃처럼 예쁘게 생겼네 이 얼굴이 예쁜 거랑 내가 사람을 예뻐하는 거랑은 다른 거지 얘네들은 얼굴이 예쁜 거고 민경이는 내가 진짜 마음으로 정말 예뻐하는 동생이고 아니 예쁘다고요? 민경아 난 네 코털도 다 예쁘다 언니는 네 코털도 예뻐 언니 저희 레고인데 만들러 있어요 안 나 이쁜 쓰레기네 가은이가 발목이 돌아갔다 했는데 우리랑 시합되는데 온 거야 야 얘가 게임을 뛰고 있는 거야 야 쟤 발목 돌아갔다 했는데 왜 어떻게 게임 뛰어? 했더니 내가 뭐라 할게 어려서 회복이 좋다 아니 아니 발목 보라고 저 이만한지 당연히 야 너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게 다 네 돈이고 재산이다 라고 생각해 아까 누가 가은이 눈 예쁘다 했는데 가은아 너 쌍수 했어? 네 어? 쌍수 했어? 압팀도 했어? 아니요 그냥 아니 압팀 안 했어 해야지 두껍게 언니 저 할까요? 너무 두껍게 말고 얇게만 해 얇게만 얇게? 어 얇게야 괜찮을 것 같아 눈 자체가 크니까 얇게 해 얼굴 봐서 너무 좋았죠? 저도 좋았습니다 다음에 봐 얘들아 안녕 박윤아 이제 예쁜 짓자네 제 모습에 이게 무슨 거야 형님?